네, 킹콩입니다. 그냥 좀 3월달 전국연합 보는 학생들을 위해서 응원하기 위해서 카메라 앞에 섰는데요. 제가 제 얘기 좀 할게요. 교무실에 앉아있는데,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킹콩이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지. 교무실에 앉아있는데 어떤 학생이 A라는 학생이라고 칭합시다. A라는 학생이 교무실에 딱 들어와서 3월달 전국연합 시험이 치러지고 난 그날 또는 그 다음날 선생님, 저 전국연합 다 맞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학생이 있고요. 두 번째입니다. 이번엔 B라고 합시다. B라는 학생은 N수생이에요. N수생은 재종반이나 러셀에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인데 그런 학생들 3월달 전국연합 시험을 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 학생들 6평, 9평을 위주로 보는데 굳이 안 봐도 되는 학생이 3월달 전국연합 시험지를 구해서 집에서 시간 재서 듣기까지 시간 재서 딱 풀고 점수도 하고 말 알아보고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인가 이렇게 점검하는 학생들. 그런 N수생 학생들. A. 3월 학평 너무 쉬웠어요. 100점이었어요. 굳이 시험지까지 구해서 문제 풀고 자기를 제대로 점검한 학생. A학생과 B학생. 제가 여러분들한테, 영상 보는 여러분들한테 A학생과 B학생 중에서 어떤 학생 되라는 얘기를 하는 거겠어요. C, D 아니겠죠. 여러분이 이런 학생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걸 시험 치르기도 전에 이 영상으로 미리 알려주고 싶어서 이 카메라에 섰다. 카메라 앞에 섰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제가 예언자는 아니지만 올해도 똑같이 이런 일은 좀 발생할 확률이 높아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좀 건방을 떠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3월달 학평은 쉬워요. 학생의 성적이 좋아서 100점이 아니고요. 그 문제 자체가 쉬워서 100점을 맞고 나서는 약간 좀 붕 떠서 6평 때 망하는 일이 꽤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3월 전국연합 보기도 전에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한테. 지난 12월에 수능을 딱 시작하던 그 시점. 그때 썼던 정신문장 대단했을 겁니다. 1년 뒤에 수능 내가 잘 보겠다. 그런데 그걸 이제 다시 한 번 정신문장을 다시 한 번 시기, 다시 한 번 이렇게 무장해야 될 시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3월달 전국연합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12월에 딱 이제 겨울방학, 고2 학생들이 고3 겨울방학이 딱 되고 나면 1년 뒤에 내가 수능을 봐야지. 그런데 평가원 모의고사는 거의 6개월 뒤에는 6평이잖아요. 6평. 너무 멀다고. 공부를 했으면 점검을 좀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3월달 전국연합은 그거 자체로서 좀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6평, 9평이 상당히 중요하지만요. 3월달 전국연합은 겨울방학 공부를 제대로 자기가 했는지에 대한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꼭 보세요. 요즘에 텔레비전 보면 허재라는 농구 선수 나오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선배인데요. 허재 그분이 맨날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모든 승부에서 지기 싫었대요. 다 이기고 싶었대요. 그거 딱 들으면서 저 얘기를 학생들한테 해주고 싶다. 모의고사가 전국연합, 평가원 이런 거 구별하지 말고 모든 거 다 잘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 정신상태. 여러분한테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험이라는 거 자체는요. 여러분 공은 둥글다라는 거 알죠? 공을 던지면 이 공이 어디로 튈지는 몰라요. 공은 둥글니까. 우리가 시험을 정말 준비를 잘 했다고 해도요. 시험날 본인의 컨디션과 그날 치러진 자신의 마음 상태 그리고 문제풀이를 처음에를 좀 잘못 보면 1, 2교시 잘못 보면 3교시 영어에 영향도 미쳐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 정신적인 자세. 그래서 시험날 자기가 어떻게 나를 매니지를 본인을 어떻게 매니지해야 되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니까 딴 얘기하지 마시고 무조건 3월달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봐야 되는 겁니다. 루즈한 상태로 여러분이 시험을 준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EBS에서 관련된 건데요. 3월달 전국연합은 EBS가 연계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비연계거든요. 입시생이니까 많은 신문기사나 입시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들었겠지만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나라 평가원의 6평, 9평 대수능에서 빈칸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는 거의 다 비연계 지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EBS만 공부하는 걸로 수능이 되는 게 아니라 분명히 비연계, 수능 자체에 대한 실력 자체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우리한테는 필요해요. 3월달 전국연합은 100% 비연계니까 EBS를 제외한 비연계를 공부하는 데 정말로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3월달 전국연합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방금 얘기했던 농구 스타. 농구 선수 얼마나 잘했으면 농구 대통령이겠어요. 그 허재 아저씨가 하시는 말은 모든 승부는 이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3월달 전국연합을 잘 보고 나면 6평도 잘 봐야지 라는 욕심을 가질 수 있는 학생이 되어야지 3월달 전국연합을 잘 보고 나서 아 뭐 난 이 정도에서 건방떨다가 6평을 망하는 학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아까 얘기한 정신무장 다시 한 번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마 학생들은 다 비슷할 거예요. 제가 이렇게 건방떨 거라고 얘기를 했어도 다 최선을 다해서 자신 앞에 놓여진 시험지에 대해서 진짜 진심으로 다해서 시험을 보겠죠. 그런데 늘 사람은 자꾸 변화되고 바뀌어요. 시험 치러지고 나서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바뀌어온 선배들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시험 치르기 전부터 잔소리를 쏟아내는 저의 진심을 여러분이 잘 아시고 정말 진지하고 차분하게 한 걸음씩 잘해서 3월달 전국연합이 마치 수능인 것처럼 잘 준비해서 담아져버리는 그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해보는 그러한 시험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화이팅 하시고 저의 이 진심이 여러분들한테 전달돼서 좋은 결과로 여러분들한테 돌아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메가스타디 킹콩이었습니다.